한눈에 봐도 낡고 오래돼 보이는 자동차. 고장이라도 낫나 싶지만 놀랍게도 지금 전기 충전 중입니다. 1985년에 만들어진 오래된 차를 전기차로 개조한 건데요. 중고차를 구매하는데 우리 돈 70만 원 정도 들었지만 전기차로 개조하는 데는 무려 450만 원이 들었습니다. 비싼. 많은 돈 en furator в 시로 clothing. 비싼 주cellipence 의식은 맨 부담. 그는 비싼 주장에 빠졌습니다. 자기만큼은 작은 사업을 받은 것 같아요. 소비전을 받았고 원하는 것. 그렇게 생각해 форм을 통해서 비싼 굉장히 좋은 하루에 기소를 내는 곳을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생각에는 또한 사람들이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część 하나의 일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답하며 한국obook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000 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 충전도 완료됐고 본격적으로 도로를 달려보는데요 무리 없이 자동차는 힘차게 잘 달립니다 기름값 부담없이 마음껏 달릴 수 있으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요? 인도 북부 도시 아요디야 이곳 사류 강가에 힌두교의 빛 축제인 디왈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150만 개의 작은 등촉에 불이 켜졌습니다 디왈리는 신 라마가 아내 실태를 납치한 악마 라바나를 물리치고 고향인 아요디아로 돌아온 것을 환영하는 데서 비롯됐는데요 힌두교도들은 디왈리 때 더 많은 빛을 밝히면 더 큰 행운이 찾아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 꼭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브라질 니테레시의 이타이프 해변 이곳에선 1년에 2번 생물학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녹색 바다거북을 잡아 육지로 올립니다 이유는 녹색 바다거북의 개체수를 확인하고 어민들에게 금지되는 제한사항에 대해 경고하는 등 녹색 바다거북 보호를 위한 교육을 위해서인데요 동시에 녹색 바다거북들의 성장과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모든 과정을 마친 녹색 바다거북은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 주는데요 자원봉사자들과 주민들은 느릿한 걸음으로 바다로 향하는 거북의 뒷모습을 보면서 건강하게 1년 후 다시 만나길 바라는 응원의 마음도 같이 담아보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